양념이 뺏어볼까? 자꾸 내리는 게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꾸 내리는 거야, 미치겠네 안 돼! 아씨, 뭔가 질 것 같더라 진짜 아, 뭔가 아차 싶더라 일반전 치킨 의션 깨러 갈게요 어우, 내가 사회가 때 지단이 너무 아쉬운데 이걸 폐기해서 지긴 거야 1층에 한 명 2, 3층에 한 명 1층에 한 명 1층에 있다 술탄 갖고 싶어 아싸, 나이스 아, 난 일반 애들이 소리를 잘 못 들어서 너무 좋아 아, 얘네는 사플이 안 되나 봐 아, 경쟁전 애들은 게임을 너무, 너무 잘해 그게 내가 이길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것 같아 드라고? 근데 이번반 SR 한 번만 써볼까? SR 안 쓴 지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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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운전하면은 차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심지어, 심지어 뒤집지도 않았어 사오고 있는데 뭐지? 킬로 구워 아, 아까 역시 걔 해가 아니었네 나도 이렇게 뽀록 뜰 때 했거든 얘도 내가 핵인 줄 알겠지 음 개잘액이지 아, 이런 건 왜 이건 왜 아니, 아까 그렇게 잘 잡아놓고 얘는 못 잡을 뻔 아, 쉬운 걸 못 잡을 뻔 한번 서클 바뀌는 거 보고 갑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갈 데가 없다 와, 서클 그냥 이 집 먹어야 되겠는데 흠, 방법이 없다 아, 저거 쏴야 돼 아, 방금 들어갔다 총알 다 썼잖아 오우, 셔 피해 오우, 수리탄에 죽었다 오우, 디크 조심, 디크 조심 죽을 뻔 했어 총알도 없는데, 양룡이 총알도 없는데, 양룡이 안 돼 안 돼 안 돼, 맞은 거 같은데 여기? 아, 흐헤헤헤 아, 양룡아 아, 양룡아 오지마 여기 사면 봐야 되나 양룡 뺏어볼까? 자꾸 내리는 게 뺏을 수 있을 거 같은데 흫 서울lest 아, 아니 저거 내리는 거야, 이게 미치겠네 흫, 이,て는 양룡이 뺏기는 애들 보면은 이렇게 귀엽지? 나라 온다 흫, 나라 온다 아... 아... 어떡할 건데... 어떻게 들을 건데... 어떻게 들을까... 아야야야... 아프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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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내리지 말았어야지... 아직도 양육이 내리는 사람이... 아이코... 저 버스도 피가 많이 없겠네... 너 어떻게 올라오거든... 아이고... 잘못 내려가면 양육이가 못 올라올 것 같지... 그치... 여기 막아야돼...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따고 따고 따고... 아... 서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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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클... 어... 얜 좀 치는데... 자... 이제 어떡할 텐가... 내가 너의 엄팩을 되어주지... 아... 아... 이거 야... 활병 까면은 개꾸딱인데... 쭉 거리를 두고... 그렇지... 둘이 싸워... 그렇지... 내 차례... 아... 아 저 꼭대기 한 명... 나 한 명... 한 명만 더 찾으면 된다... 여기 8킬은 채웠지요... 양육이에 대해... 이 선시비 걸 용자가 있으신가... 아... 이걸 양육이까지 먹어가지고... 어쭈... 시비 건거잖아... 맞잖아... 내가 너 이득 만들어줄까... 했는데... 너가 먼저 시비 건거잖아... 맞잖아... 깔려보실? 한 대... 첫... 아... 가기 편러라... 내려서 할 텍까지 해야 되는데... 미리 자리 가있자... 아 무거워... 아... 아... 안 올라가자... 안 올라가자...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양육이 진짜... 아... 이거 힘이 없어가지고... 속도 좀 내고... 다시... 네 차례... 아... 가져주시자... 아... 가져주시자... 어... 삥이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총을 다 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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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0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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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도 많이 했는데요? 어라? 아... 디모가 아직 컴줄치는 게 완전 귀엽잖아 내 차라도 탔어야지 친구야 내 차 타고 다시 내 거 뺏으러 왔었어야지 어떡해 약간 울면서 따라오는 것 같아 그거 내 거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백분이 고마워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